네. 신유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매일 3부에서 보내드렸던 정면브리핑 오늘은 2부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역시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중요한 뉴스들 간략하게 간절히 주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얘기부터 해야죠. 아니 겁나더라고. 그럼요. 이제 진짜. 아니 어떻게 ICBM을 쏴요? 전쟁이 더 확전되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오늘 아침에 러시아가 ICBM을 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ICBM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인데 이거를 왜 쏘지? 겁나더라고요. 이거. 맞습니다. 러시아가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건 개전 이래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군이 밝힌 내용이긴 한데 구체적인 타격 목표나 피해 상황 그리고 어떤 모델의 ICBM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긴 한데요. 정말 이러다가 전쟁 커지는 거 아닌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전쟁이라는 게 정치적 계산 이성에 의한 냉철한 판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게 우연 도박성 폭력성. 그러니까 폭력성에다가 옆에서 전우가 막 이렇게 되는 거 보면 막 진짜 아무 생각 안 들고 막 공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좀 걱정은 되는데 이게 어쨌든 우크라이나도 영국에서 지원받은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로 또 타격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나요 저희가? 왜 이렇게 헷갈리죠. 너무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를 나한테 물어보면 곤란해요. 에이테클스 발비를. 젊은 사람이 기억을 해야지 아니 젊은 사람이 기억을 못하고 나이 먹은 사람한테 물어보고 어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실 앞서서도 미국 측에서 에이테클스를 지원을 해주면서 에이테클스를 러시아 본토 공격을 했는데 이번에는 영국에서 지원받은 공대지 순항미사일 스톰쉐도로 또다시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습니다. 에이테클스 6발 쏜 지 하루 만에 다시금 발사를 한 거고요. 북한군이 집결한 쿠르스크 지역 겨냥에서 이뤄졌습니다. 이 에이테클스 그리고 스톰쉐도 각각 사거리는 300km, 250km 정도에 달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이나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대사관은 지금 공습 발생할 수 있다고 대사관을 폐쇄한 상태고 우리 대사관도 국민들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는 국민들에게 만약에 공습 경보가 발령하면 즉시 대피하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사관은 아직 철수는 안 한 모양인데 그런데 이 정치는 절대로 문자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푸틴 대통령이 휴전 협상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고 하는데 진짜 휴전을 위한 그런 의지인지 아니면 상대방을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게 만드는 그런 제스처인지 우리가 그건 모르는데 어쨌든 휴전 얘기를 한 모양이죠. 네. 그런데 rcbm을 썼다고 하는데 또 말로는 휴전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원래 휴전 지지하려면 치열해져요. 왜냐하면 휴전할 때의 그 영토가 굳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더 땅을 많이 갖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군요. 네. 그런 것도 있기는 있어요. 네. 그래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 우크라이나 휴전 협정 논의할 의향이 있다라고 전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를 했는데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해야 하고 지금 교수님 하신 말씀 맞네요. 지금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를 대거 양보하는 것은 배제한다. 그러니까 영토는 계속 이렇게 좀 가지고 간다라는 조건을 달았다고 하고요. 큰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네. 나토군 주둔 우크라이나 내에서 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고 다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을 논의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명확하게는 나오지 않았지만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이 문제 지금 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접촉하고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 평화협장에 열려 있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거 보면서 참 우크라이나가 소련이 붕괴된 직후에는 세계 3대 핵 보유국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 미국 소련 러시아 막 이런 데서 니네 문제 생기고 우리가 공동으로 나가서 해결해 줄게. 막 이래서 이제 포기를 한 거 아니에요. 물론 돈도 받았지만.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런 모습을 본 북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우리의 핵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더군다나 지금 제가 볼 때는 북한이 러시아하고 이렇게 밀착하는 것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북러 관계는 더 가까워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도 북러가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의정서 조인했는데요.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양측은 전 세계의 운항 편수 늘리고 러시아어 교육센터도 신설하는 이런 내용을 합의했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에 동물들을 좀 많이 선물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러시아 천연자원부가 이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평양 동물원에 아프리카 사자 한 마리와 불곰 두 마리, 야크 두 마리, 앵무새와 원앙 등 모두 합해서 동물 70여 마리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에 따르면 이 선물은 푸틴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지지, 우호, 배려의 표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동물을 서로 선물하는 것이 굉장히 뭐랄까요 우호적인 친선관계를 보여주는 거이기도 하잖아요. 사회주의권은 특히 그랬습니다. 중국도 판다 외교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서커스 좋아해요? 아니요. 안 좋아하죠? 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 서커스도 요새는 그런 경향이 많이 줄었는데 사회주의권 서커스는 동물이 많이 등장해요. 러시아 불쇼이 맞나? 아니, 하여 러시아 불쇼요? 불쇼이 그건 아니야? 그런데 어쨌든 동물이 많이 등장하는데 옛날부터 이 서유럽권에 있어서 이 서커스는 동물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게 뭔지 아세요? 북한 서커스가 굉장히 잘해요. 북한이 서커스는. 그런데 거기도 동물은 잘 쓰지 않아요. 그런데 서유럽에서 그러니까 과거 서유럽 기준이죠. 과거 서유럽에서 동물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그게 동물학대와 연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커스는 동물을 쓰지 않는 건데 참 한쪽에서는 전쟁하고 한쪽에서는 동물원 이렇게 동물 선물하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조만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차 타고 가겠죠 또. 이렇게 먼데 맨날 비행기는 안 타고 기차 타고 다니는. 물론 비행기가 좀 낡긴 낡았다곤 하지만. 자, 동동여대 문제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동동여대의 공학전환 논란. 이게 가난하지 않고 있습니다. 찬반 투표했는데 이건 뭐 압도적인 게 아니라 뭐. 압도로도 설명이 잘 안 되는 수준이죠. 동동여대 총학생회가 어제 학생 총회 열고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했는데 저는 사실 이런 투표 결과 거의 처음 보거든요. 사실 이 총회가 이루어지려면 재학생의 10% 이상이 참석을 해야 계획할 수 있는데요. 재학생의 약 30% 해당하는 숫자가 참석을 했고 총 투표수는 1973표 중에 전원 찬성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요. 반대가 1971표 기권 2표 나오면서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그리고 총학생회는 총장 직선제 같이 의결을 했는데 이건 역시도 1933표 가운데 직선제 찬성한 사람이 1932표고 반대 0표 기권 1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동동여대가 오늘 오전부터 처장단과 총학생회 간의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한 3시간가량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남녀공학 논의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했고 강의실 봉쇄도 해제하고 수업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총학생회 측은 본관 점거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이 압도적인 남녀공학 전환 반대 입장도 처장단에 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학교 측은 일부 학생들이지만 일부지만 지금 고소고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민영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이 정도긴 한데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지금 시위 방식이 학교 안에서 과잔바를 이렇게 바닥에 쫙 걸어두기도 하고 피켓 시위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스프레이를 들고 이렇게 벽이나 바닥에 낙서를 하는 경우도 있고 흉상에 또 오물을 던져서 오염시키는 이런 경우들도 다양하게 있었는데 이렇게 학교의 기물들이 파손이 되고 좀 망가지면서 불법 행위까지 나아가자 민영사상 책임 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학교 측은 지금 굉장히 강경한 입장인데 공학 전환을 반대하는 것, 수업을 거부하는 것 이런 건 개인의 자유지만 폭력을 행사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건 불법이다. 단체 행동으로 이루어진 불법 행위도 책임은 각자가 져야 할 것이다 라면서 민영사상 책임을 물 수 있음을 시사했고요. 지금 시위로 인해서 피해를 본 교직원이나 학생들의 신고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조계 분석을 보면 학교가 학생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조금 더 우세합니다. 얼마나 된다는 거예요? 그 학교가 지금 피해보는 비용이. 학교 측은 피해 추산 금액을 최대 54억 원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학생들은 이 학교가 집계한 피해 규모가 과연 적정하냐 정확하냐 이런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최연아 동덕여대 총학생회장이 지난 18일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학본부가 피해 금액을 제시할 때 24억에서 54억 정도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객관적 지표로 판단을 했다면 30억 원씩이나 피해 규모가 차이가 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학교가 피해 금액을 이렇게 공개하면서 학생들을 겁주고 압박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게 지금 총학생회장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만일 20몇 억이든 50몇 억이든 피해 규모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지자체 측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물망의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에 시 차원의 피해 복구 예산 지원은 없을 것이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누가 옳다 그러다 떠나서 여대에 있어서의 여성 교육이라는 것은 분명히 역사성과 사회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역사성과 사회성을 제외하고 현재적 측면만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그것도 논란의 소지가 많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좀 원만히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간단하게 철도노조 총파업한다며요. 야 이거 뭐 지하철도 그러고 큰일이네. 네 그렇습니다. 철도노조 오늘로 나흘째 준법 투쟁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도 수도권의 전동열차 일부 지연돼서 좀 운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철도노조가 다음 달 5일부로 총파업을 예고를 했습니다. 오늘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밝힌 내용인데 정부와 철도공사 입장에 변화가 없으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노조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기본급 2.5% 인상 그리고 노사 합의에 따른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성과급 지급, 외주화 인력 감축 중단, 안전인력 충원, 4조 2교대 승인, 운전실 감시 카메라 시행 중단 이런 부분들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 위원장은 지금 철도노조의 요구는 소박한 거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다른 공기업과 동등하게 대우를 하고 정부 기준 그대로 기본급을 인상하고 노사 합의를 이행하고 신규 노선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라. 이 정도니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입장이고요. 25일부터 28일까지 지구별로 야간 총회 열고 26일에는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 공동투쟁 기자회견까지 예고한 상태입니다. 일단은 하여간 지금 철도노조라든지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주장하는 것은 노조가 주장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충분히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어젠가 민주노총하고 전농하고 시내에서 시위했지 않습니까? 정권 퇴진. 제가 볼 때 이거는 사실은 좀 노조가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저는 벗어났다고 봅니다. 지금 다원주의 사회인데 그게 좀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점은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형민 아나운서였습니다.